2024년 6월 29일 토요일 오전 7시 36분입니다. EDC부터 볼게요. 셀료메드 뭐 이런 게 나왔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게 나왔고 STX 엔진 신고가 그리고 중공업도 신고가 나왔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뭐 조선주들 좋습니다. 해운쪽도 좋고 폰드그룹이 이제 1호를 홍대에 연다고 이렇게 했고 점점 늘려갈 예정 여기 신호 왔습니다. 이건 종목할 때 하면 되고 SK 스퀘어 여기는 지금 약간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최태현 씨부터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HJ중공호 여기도 주가가 좋습니다. 그 하이브 걸즈 캐치하이 이거 좀 봤는데 그냥 그 멀리서 봤을 때는 K-POP 느낌 나는 그의 곡으로 한 거고 글로벌 걸그룹이라는 게 이제 전체가 다 외국인들 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베이비몬스터 새로 7월 1일날 나온다고 하던데 티저 같은 거 좀 봤고요. 요거 하나솔루션 이런 건 좋죠. 하나솔루션 대기업이랑 이렇게 잡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이게 개발은 더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게 좀 있었고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전선 쪽 계속 괜찮아요. 그리고 네오이즈 스팀 행사에 피해 거짓 40% 돼가지고 다른 캐주얼 게임 두 개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신규 다운로드 DLC죠. 요런 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수익이 좀 나오겠죠. 네 어쨌든 그리고 윙이푸드 종목 할 때만 되지만 ADR 신주권 신주랑 그 원래 구주랑 1대1 좀 모였는데 1대1로 바뀌었어요. 모집가액이 5000원 거의 한 4달러 5달러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꽤 좋다. 이게 미국 쪽에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하면서 우리 실적 이렇게 좋은데 1대1로 해달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OK를 받아가지고 요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일단 요거 때문에 좀 전에 꺾인 게 있어가지고 호재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YG 요거에요. 트웨니원을 약 8년 만에 만나는 거고 만난 건 이렇고 만들어진 지는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트웨니원이 생긴 지 어쨌든 15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코얼패션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인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샀어요. 두 개 다. 여기는 메인 계좌, 여기는 세컨 계좌. 여기는 세컨 계좌, 여긴 메인 계좌 이렇게 샀습니다. 네오이즈 요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스틱스는 합약지에서 공급 과잉이 될 거 같다 라고 해서 요런 게 됐었고요. 요즘 좀 니켈 가격이 좀 뭐 그닥 그렇습니다. 뭐 그저 그런데 어찌됐건 니켈이 수요는 있을 거니까 요거 입구보다 우드펠릿 수주 정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린로지스랑 또 연결되는 공시 하나 나왔습니다. 그쪽에 어 뭐였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탑업인 출자 증권 처분 그쪽 넘기는 뭐 그런 작업 작업이 아직 덜 됐다 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네 코엘도 그렇고 다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쪽 전체적으로 그 이제 그 가스 이런 거 거의 끝났잖아요 테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쪽이 좀 영향이 해운쪽이 좀 영향이 좋아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올랐죠. 이렇게도 됐고 그 다음에 시회도 금요일 시회도 한 6% 정도 4% 2% 정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게 안 올리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요거 지금 탑업인 출자 처분 했잖아요. 요걸 해서 그냥 어 여기는 돈이 들어오니까 올리자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면 이제 좀 정리해도 약간은 한 번은 정리해도 될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거래량 봤을 때는 심각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2만원 정도까지 좀 바라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 번에 이렇게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보통 이게 인적분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 신주 ipo 같은 경우는 3-4년 정도 이후에 올라가는데 어 여기는 그 인적분할은 그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아서 한번 들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많이 올라가면 정리를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또 많지는 않아서 물량이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텍스 중공업 여기는 이제 금요일 날 오후 4시 40분 정도 어 그리고 한 5시 한 10분인가 뭐 이 정도의 정확히 시간은 정확하진 않는데 하나는 조선일보에서 나왔고 하나는 다른 쪽에서 나왔는데 어 공정이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나온 거는 7월 3일날 이제 모에서 발표 할 예정이고요. 뭘 발표하느냐 심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뭐 이쪽에 어떤 사장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공정이 결과가 나올 것인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내부자 누구누구의 뭐 이름은 안 밝혀요. 요즘 항상 기자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의 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부분 부분적으로 어 SM처럼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지키는 걸 어 전제하에 합병을 해 주겠다 뭐 조건부 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조건부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7월 3일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다 보니까 수요일 이니까 아마 월요일 화요일은 어 잠깐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고 어 왜냐하면 이게 심사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변동성 꽤 심할 것 같고 수요일도 어 좀 눌려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월요일 화요일날 어느 정도 올랐다가 수요일날 좀 조정. 조정 후에 상한가 한방 VI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한가 나오고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아님 조정 주고 갈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악재가 사모펀드 있을 거였죠. 사모펀드 여기서 언제 던지느냐 음 딴 호재랑 좀 섞이면 바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도 다음 주부터 어 매도가 그 제가 설정한 매도가 설정이 될 거 같은데 에 이제 뭐 거의 결정 됐으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 거의 2에서 3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초기 매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3만원대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2만원부터 있는데 2만원대 찍으면 아 매도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되 3만원대부터 하시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정확한 가격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사모펀드에서 이거를 같은 조선 쪽 음 경쟁사 쪽에 뭐 혹시 판다거나 요렇게 돼버리면 어 지분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일대주지 이대주주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느정도 그 꽤 꽤 어느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모펀드에서 이거를 뭐 다른 쪽에 잘 매도를 해서 약간의 지분싸움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어 조금 버프 걸려가지고 그 무지성 매매 매매 들어가면 1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어 이거는 좀 약간 좀 오바해서 한 건데 어쨌든 가능성 따져보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어 분할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이기 때문에 바쁠 것 같고 뭐 딜레이 또 될 수도 있죠. 공정위가 뭐 이런저런 이슈로 하지만 뉴스가 나왔으니까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여기저기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결정될지는 뭐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대는 너무 안 하는 방향에서 하지만 이제 다 왔다. 이제 결과 이제 나오면 이제 될 건 다 된 거고 유증 받아서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거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래도 3만원 이상은 어 이상은 가도 충분한 주식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원보다는 3만원대를 파는 게 맞다. 하지만 사모폰드가 언제 정리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간에 확 꺾였다가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근데 팔고 다시 사면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잘 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에서 중국 엔진 팔지 말라던가 아니면 전 세계 경기가 침치돼서 완전히 조선 쪽이 수주 취소 중국 무역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생긴다거나 이런 거 엔진은 어차피 우리가 수출을 할 건데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압박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을 텐데 이런 거 빼면은 걱정할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원자재도 뭐 나름 안정적이고 유가가 크게 막 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80% 80불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거든요. 뭐 그다음에 환율도 좋고 환율도 거의 뭐 1400원 거의 왔다가 1300 오늘 금요일날 1820원 정도까지인가 좀 내려간 거 같은데 아 25원 아니라 80 이 정도까지 내려간 거 같은데 거의 1860, 1400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확률도 없거든요. 1400 넘어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조선 쪽은 수주가 밀려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날 입질이 좀 왔었잖아요. 그 윗골이 나온 전날 요 때 아마 정보가 돌았던 걸로 맞는 걸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요 때 내부에서 이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퉁 튕겨 먹고 조정 줬다가 여기서 한번 다시 매수를 하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작업 들어간 거 봐서 그쪽도 좀 작업한 거 같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정리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뭐 STX처럼 이렇게 막 급등 급락 이렇게 나올 확률은 적으니까 이 정도 갔다가 어느 정도 꺾였다가 다시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중장기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MM 여기도 지금 해운 쪽이 좀 전체적으로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제가 좀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다행히 또 윙이푸드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네 수익은 더 큰데 여기는 좀 많이 좀 조정이 내려온다면 지금 해운 쪽이 이스라엘 어디죠? 어디지? 어디 쪽에서? 이스라엘 쪽 공격 그 다음에 미군 뭐 군안부터 해서 해운 쪽 배 같은 경우 공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자지구 밑쪽 가자지구 아니죠. 홍해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후팀하는 건 있는데 이쪽에 이슈가 좀 계속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동량 이슈도 약간 뭐 있기도 한데 이런저런 이슈로 어쨌든 해운 쪽 괜찮고 요렇게 되면 조선 쪽에 또 배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뭐 같이 좀 하반기? 나쁘지 않겠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도 그 딜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뒤쪽으로도 딜을 할 거예요. 아마 트럼프 쪽이나 바이든 쪽에 그 하는 애들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나 아니면 밑에 뭐 가자지구나 아니면 밑에 홍해 이쪽도 이렇게 아마 딜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또 국회 정세가 좀 바뀔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딜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유닛은 여기는 이제 700원 아래에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사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당장은 제가 작업 다른 게 다른 걸 하고 있어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증가까지는 때 되면 가긴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안 갈기가 힘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유증 한 번 더 하는데 그 돈은 어쨌든 성공 못하겠지만 돈을 주관사나 이런 데서 다 알아서 내야 되기 때문에 탄 물량이 나올 때 손해보고 싶지 않겠죠. 뭐 그런 걸 계산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만간 한두 달 안에 작업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여기는 생각보다는 뭐 괜찮았어요. 아까 ETC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솔루션과 국산화 상용화 초과학 케이블 소재 이런 게 있었고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전선 쪽이면 나쁘진 않아서 이렇게 되고는 있는데 AI 이슈랑 같이 물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같이 좀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 하지만 미국이 인프라 확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선거가 괜찮았다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 전쟁 바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재건 테마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여기서 엄청나게 이득을 챙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삼부토건이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 수줍 받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좀 뉴스 나온 걸로 보면 연결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1500원 되면 사도 되는데 이번에는 안 사는 게 다른 걸 좀 샀습니다. 다른 걸 샀지만 이 정도면 가격 좋다. 그리고 펄어비스 왜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오고 있고요. 뭐 데블 뭐죠? 데브스티스테즈 같은 경우는 신작 나오면서 상하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실적 잘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고 엔시소프트도 TM인가요? 뭐였죠? 드론 뭐였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신작 글로벌로 나온다고 예정이 돼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좀 이슈가 뉴진스 이슈가 있죠. 어쨌든 뭐 게임 쪽은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기는 나쁘진 않을 수 있는 게 글로벌로 가게 되면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보다 수익성이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감안해 보면 그런 이슈로 좀 바라봐도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중국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위아나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어쨌든 하지만 당장은 크게 갈 이유는 없어 보여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S 디테일 생각보다는 인적 분할 이슈가 좀 낮긴 한데 어찌됐건 여기까지 내려가긴 힘들 거라서 2만원 아래 혹시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인적 분할 전에 아니면 후에 정리를 하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호텔 쪽 분해하는데 분할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을 걸로 봐서 여기도 차라리 편의점 쪽이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펌핑은 줄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배당은 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키스트 여기 키스트가 가격 괜찮죠. 여기는 이제 입질이 왔어요. 여기 입질이 왔기 때문에 올릴 겁니다. 여기 아마 머지않아 1년 안에는 여기는 거의 거의 간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누군가 사갈 걸로 지금 개인적은 초기인데 이유는 있지만 아무튼 여기 신호가 왔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때 좀 사놨다가 SM 이슈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팔고 다시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평단 작업 하시면서 계속 비중 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 윙이푸드 좀 매도를 하고 매수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두 번 운 좋게 됐고요. 2040원에 매도를 했고 다시 1900원대 했다가 다시 샀다가 1999원에 조금 샀는데 2200원에 제가 걸어놓은 걸 취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늦었는지 좀 매도가 되어버렸어요. 뭐 어찌됐고 뭐 다 한거나 추미안 다 한 건 아니고 일부 그래서 제가 비중은 더 커진 상태고 뭐 일부 수익도 보고 현금도 챙기고 약간의 좀 아쉽긴 했는데 2400원 정도에 매도할 걸 이렇게 뭐 매도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비중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DR 모시가에 5,000원대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1대1로 바뀌었어요. 그 실적 발표 그거를 이제 들이대미면서 미국 쪽에 우리 1대1로 해달라고 했더니 미국에서 이 정도면 오케이 라고 해서 1대1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돈이 더 들어온다는 거라서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를 더 쳐줬다. 미국에서도 재무제표를 보고 그만큼 이 회사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증명이 된 거죠.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시위에는 좀 빠졌지만 어쨌든 2,000원, 2,400원 아래는 거의 안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딜레이 된 것 때문에 빠진 거고 그 전에 한 번이 1.5 때문에 한 번 빠진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1.5 때문에 빠진 걸 1대1로 바꾸면서 이 정도까지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딜레이만 안 되면 이 정도 선에서 2,200원에서 2,700원 정도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3,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고점은 거의 뚫는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1년 전고가 아니라 역대 전고점 거의 뚫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거의 4년, 5년 됐거든요. 상장한 지 뚫을 때 됐어요. 충분히 보고 나오시고 3,000원대부터 최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3,000원대부터 매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면 1대1로 바뀌었게 되면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좀 사도 좋으나 제가 여력이 없어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웅이 푸드나 뭐 다시 이런 거 네 어쨌든 가격이 나쁘진 않다. 고래 신용 정보 여기는 썼어.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오이즈 여기도 뭐 할 게 없죠. 여기 할인행사 뭐 피해 거지 이런 거나 그 다음에 DJMAX 여기 뭐 DLC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좀 그렇냐. 아무튼 피해 거지 DLC가 나와줘야 좋습니다. 여기 이제 해외 쪽에서 판매가 되면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 이슈 받을 수 있고 당장은 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빠질 수 있지만 받았고 그리고 SKD&D 여기는 그냥 구경 중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음 때 되면 가겠죠. 아 ESS 쪽 그 어디 하나솔루션인가 어딘가 거기서 공장 짓다가 좀 조절 생산 그 생산하는 걸 공장 생산하는 걸 조절 들어간다고 해요.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엘 패션 여기는 어 어 좋은 게 나왔네요. 자사주 취득 결정 원래 하기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지? 어 자기교직 취득 결정 할 건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상해요. 하겠다고 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컨 계좌 현금이 좀 있던 거를 어 약간 튀었다가 10% 튀었다가 내려간 거거든요.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어 요 올라갔다가 2%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때 좀 어 많이 샀어요. 많이 많이 까지는 아니고 원래 있던 거에 비하면 적은데 제 예수금 있는 거 거의 다 사버렸고요. 여기 2% 때 그리고 폰드그룹은 이제 메인 계좌 쪽에서 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5350 요 가격에 들어갔어요. 요 가격에 들어갔고 여기도 슈퍼드라이 여기 이제 홍대 매장을 열었고 계속 고픈 할 거고 7월달에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아 이제 시작이구나 반등 시작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 배당 이슈도 좀 나올 것 같고 어쨌든 뭐 많이 눌렀기 때문에 어 이제 또 최소 여기까지 폰드그룹은 코엘 패션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자사 취득하면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가죠? 3500, 4000 정도? 요 정도까지는 오를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타이밍이 좀 나오면 중공업이든 윙이푸드든 정리하면 여기를 꽤 작업을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그래서 7월달에 운만 좀 따라주면 어 꽤 많이 수익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 정도면 가격 괜찮아요.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작업해 볼만 합니다. 셀로매드는 뭐 다른 거 나왔는데 쓸데없는 거고 여기서 좀 약간 작전주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여유가 되면 좀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냥 보고 있고요. 여기는 그때 좀 파랗고 냅둬고 있죠? 서울옥시안 볼 거 없고 YG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그 여기가 의외로 유통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아이돌 이것저기 여기저기 어 네 그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YG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다고 뭐 좋을 건 아닌데 그리고 7월 1일에 베이비몬스터 또 뭐가 나옵니다. 티저 봤어요. 그런 거 봤을 때 나쁘지 않다 YG 지금 엔터 쪽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씩 노려봐도 좋은데 한 번씩 툭툭 틀 때 좀 정리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항공은 이제 이쪽은 뭐 인화전공이 더 인화전공이 더 이슈를 더 많이 봤지만 여기도 어쨌든 어 거의 다 타이밍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HE 이제 여기 실속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이쪽은 어 꽤 좋은 게 아마존에서 K뷰티 쪽 새로 아예 어 K관 뭐 이런 것처럼 아예 새로 어 섹터를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다. 전체적의 양으로 보면은 판매량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1위더라고요. 가격이 좀 싸니까 어 수익면에서는 다른 거에 다른 쪽에 비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 여기가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 거기가 좀 확 올라오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좀 많이 올랐다 살짝 빠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괜찮다. 미국 쪽에 미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도 그렇지만 잘 팔리면 좋습니다. 일본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동남아 쪽도 나름 잘 팔리고 있고 여행 다니면서 좀 많이 좀 돌아다니는데 많이 사는 거 못 봤는데 그래도 한국 화장품 섹터가 어느 정도 보이는 데가 많아요. 어 그런 거를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에머리지 여기 망하려나 네 요즘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전환사체 결정 그래서 한탕 또 해먹기 좋은 곳이니까 또 뭐 좀 봐야겠네요. 여유 될 때 음 그리고 SK스케어는 뭐 대표인가 뭐 바뀐다는 이슈 있고 여기는 뭐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죠.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리고 해운조 요즘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는 많이 안 튀었는데 여기는 다른 이슈 있을 때 좀 가죠. 그리고 이제 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 오는 게 좀 당연하구요. 보통 이렇게 할 때는 1, 2년? 최소? 길면 3, 4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어쨌든 이슈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 곳이구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신고가 계속 찍어주고 있죠. 요거 계속 올라가면서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입지로 와가지고 다음 주면 드디어 어 완성이 되네요. 네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좀 뭐 짜잘짜잘하게 저는 작업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산 하이브 쪽이 이제 새로 캐치하이 뮤직비디오 공개됐고 BTS 이제 완전체가 나올 때쯤 되면 기대감으로 어찌됐든 앨범이 나온다 그러면 100% 상승이거든요. 뉴스만 뜨면 미리 사두면 됩니다. 하지만 악재 뜨거운 많이 빠졌을 때 하이브는 어두워 이슈 있죠. 뉴진스 그리고 일본에서 어 9만석 다 채우고 잘 되고 있고요. 크래프톤 배그 있죠. 배트그라운드 뭐 의상 이슈 있는데 확실히 짚어줄 거 짚어줘야 되는데 감정에 호소하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게 좀 남자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성은 높긴 하거든요. 사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나오면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기 때문에 뭐 실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유진스를 위해서 어 좀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본인이 사인했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실수해놓고 본인한테 화내는 게 이라서 안타깝다. 하지만 실력은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나쁘진 않았고요. 만드는 좀 많이 올랐다가 뭐 내려오는 거니까 풀무원이 막판에 좀 올랐어요. 뭐 식품 쪽 계속 괜찮습니다. 뭐 김밥 테마 나와가지고 사조나 이런 데 내비오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고 이런 데도 잘 나가고 있고 거긴 잘 될 걸 알았어요. 예전부터 사실은 알았는데 어 매수를 안 했을 뿐이지 어 미스터블루가 웹툰 이슈로 잠깐 뗐었는데 이때 사실 좀 어 사고 싶었어요. 잠깐 수익은 날 것 같아서 그 네이버 웹툰 상장했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여유가 없어서 안 산 것도 있고 어차피 뭐 크게 장기로 볼 게 아니라 단타 정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SBS 좀 많이 빠졌죠. 이슈 나올 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SBS는 죽어도 안 넘기려고 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팔아도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권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약간 사놨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고요. 여기도 여름이라 좀 이슈 나오면 올라갈 확률은 있는데 낮진 않아서 추천은 못하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다 이들 이들